아는 일이잖아 이게 비트킬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트킬링은 뮤직비디오를 기다리고 뮤직비디오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하지만 진짜 비트킬링이 뭐냐면 진짜 비트킬링은 다시 똑같은 노래를 들어주면 Vamos 볼! We's going! We's going! We's going! We's going! We's going! We's going! 디디 씨, tv, t. bring a heat with me 아니기 punkt은 움직이지 않고 어떤 포인트만 계속 하지만 약간의 얘기를 추가한다면 사람들과 많이 타협하고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비트킬링이 안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주지 않아 그렇다고 내 댄스가 못나니 댄스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늘의 문화에 대해서는 비트킬링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을 원하는 것이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댄싱을 원하는 것이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만 박수가 별로 안나왔더라도 그거는 비트킬링이 안되면 내가 춤을 못 춰서 그건 킬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에요 내가 이런 걸 안해서 박수가 안나온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계속 댄스하고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 알아보면 음악에 대해 알아보니 다시 한번 음악을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음악을 틀어줍니다 다시 한번 음악을 틀어주면 그래서 이 노래는 저의 노래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, 걱정도 안 하고요